래빈정 작가님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좋았죠 아니 오늘은 생각보다 저희가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시간보고 어디 시간이 되겠어요? 내 아이폰에 있어요 빨리 써주세요 그만?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예 하지만 이제 순전에 이제 쭉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다음에 또 들려주실 것들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곡은 뭔가 성실을 해보실 곡이고 연주곡입니다 팔고라는 곡이고요 다른 한 곡은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노은이 입니다